자막을 유튜브에 Став한 내용으로 돌아가고 싶었죠? 금방 리뷰 스파이크 괜찮아? 정미야 괜찮아? 정미야 어디 아픈거 아니지? 우리 정미야 아피면 안돼? 어? 정미야 어디 아파? 어 흰수야 괜찮아? 갑자기? 여기 어 근데 뭐 필요한 게 있어? 조민이랑 허리 허리 괜찮아? 발목? 허리 괜찮아? 좀 더 아파? 어? 슈퍼스타 어? 재훈이 왔어? 카메라가 있어서 그러시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아우더를 더 쓰고 싶어서 재훈아 근데 이 옷은 안 빠는 거예요? 두 개잖아요 에헤헤 알았지?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잠깐 참 고마워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생각지 않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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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